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상터입니다. 오늘 뉴스상터는 지난 16일에 결승절을 치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2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터트롯 시즌2가 시즌1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특이한 점이 많아요. 좀 기이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진선미가 탄생이 됐는데 화제성이 시즌1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성훈이 진을 차지하고 박지연이 선 그리고 진해성이 이렇게 미를 차지했는데 시즌1에 이명웅 그리고 영탁 이찬원의 화제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넘지 못하는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진같은 경우는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마침별을 찍은 미스터트롯 시즌2. 그래서 제2의 이명웅은 탄생했나? 이 제목은 뭐냐면요. 탄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2의 이명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 시즌2가요. 이명웅 같은 그런 스타를 발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이명웅, 진은 물론이구요. 탑세븐 모두가 시즌1보다 화제성이 인기가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가지 수치로도 나타나는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투표의 수치가요. 252만이지 않습니까? 시즌1의 770만보다 3분의 1토막이 난거에요. 그만큼 관심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청률도 그만큼 떨어진거에요. 시청률 같은 경우도 시즌1은 35.7%인데 시즌2 같은 경우는 24%로 11.7%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관심이나 화제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시즌2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2의 이명웅, 안성훈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거에요. 그만큼 시즌2는 시즌1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저조했다. 흥행 부분에서도 저조하고 인기나 화제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것도 특이한 점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투표가 3분의 1토막이 난거에요. 그만큼 화제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입니다. 콘서트가 지금 자 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전국투어 콘서트 서울공연에 지금 예매현황이 이렇습니다. 5월 5일 첫날의 예매현황에 SR석이 543석이 지금 예매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공석이 되고 있다. 이게 지금 18일 오전 10시 현재인데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어요. 결승전이 끝났는데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공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거에요. 알석은 330석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6일 같은 경우 1회 방송이 SR석이 431석이 이미 팔리지 않고 있어 표가요. 알석 같은 경우 441석. 여기 보이시죠? 그렇다면 2회 방송은 어떤가요? 더 많아요. SR석은 643석. 그렇다면 710연은 어떤가요? 좀 적더라도 SR석이 이렇게 365석이 공석이에요. 팔리지 않은거에요. 표가 팔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박서진 같은 경우는요. 지난 3월 5일에 콘서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매를 시작했는데 예매 오픈 즉시 거의 초고속으로 매진이 된거에요. 트로트의 대세를 보여주고 있는거에요. 탈락자가 탑7 진선미보다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탑7 그리고 중결승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꾸미는 전국투어 콘서트는 표가 팔리지 않는데 탈락자인 박서진 표는요. 초고속으로 매진이 되고 지난 3월 5일에 성황리의 콘서트가 마무리됐어요. 아주 특이하고 기이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거에요. 탑7 진선미보다 탈락자가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겁니다. 다음주 목요일 23일에 예정되어 있는 갈라쇼가요. 오늘 녹화를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도요. 갈라쇼 같은 경우는 결승전 중결승전에 올라간 참가자들의 축하의 무대거든요. 여기에 박서진이 출연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탈락자가 출연을 해요. 그만큼 화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김용필하고 황민호도 갈라쇼에 출연을 해요. 이미 탈락했던 이 탈락한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결승전에 올라간 탑7보다 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갈라쇼의 박서진 그리고 김용필, 황민호가 갈라쇼에 출연을 해요. 그리고 더 특이했던 점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특이했던 점은 결승전에 이미 탈락한 김용필이 축하 무대, 축하 무대를 꾸며요. 특이하지 않아요. 물론 뭐 채베코와 함께 콜라보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했지만 탈락한 사람이 결승전 탑7의 순위를 결정하는 그 무대에 축하 무대를 꾸미는 것도 특이하고 기이한 현상이고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요. 미스터트롯 시즌2는 시즌1과 여러가지 차별화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이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화제성이 떨어지고요. 물론 뭐 진선미는 시즌1보다 월등하게 화제성과 인기 부분에서 떨어지고요. 탑7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시즌1 같은 경우는 전국투어 콘서트는요. 티켓 오픈 즉시 거의 5분, 10분 만에 다 매진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매진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화제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특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결승전에 올라온 7명보다도요. 탈락한 사람들이 더 인기가 높아요. 박서진, 김용필, 황민호가 더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들을 갈라쇼에 불러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특이하다. 기이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문제는 일전 앞선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전국투어 콘서트 큰일 났습니다. 불타는 트롯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예정돼 있는 후속 예능도 큰일 났어요. 미스터트롯 시즌2의 다음 주에 갈라쇼의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 하는 부분도 앞으로의 후속 예능, 전국투어 콘서트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2는 종영을 하고 결승전을 마쳤지만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즌1과는 완전히 다른 특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미스터트롯 시즌2가 이제 결승전을 마쳤지만은 이 시즌2가 가지고 온 특이한 현상, 기이한 결과를 좀 정리하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수치면에서도 떨어졌고 그리고 오히려 탈락자가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보다 더 인기를 끄는 그런 기이한 결과가 나타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